다음날 북쪽으로 1시간 40여분을 달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우수리스크로 향한다. 제일 먼저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찾아간 두 사람. 블라디 근교 도시 우수리스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다. 울퉁불퉁 정비리지 않은 도로 끝에 꽁꽁은 수입한 강이 보이고. 이 강을 마주보며 외롭게 서 있는 한 비석이 있었으니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유허비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상설 선생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러시아에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하며 활발한 독립운동어란 인물이다. 그의 나이 마흔여섯. 타국에서 병을 얻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 죽는 날까지 광복을 이루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상설 선생. 조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유해를 수입한 강에 흘려보내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다. 병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광복을 못 보고 해방을 못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자기 눈으로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시니까 너무 비통하고 침통해서 자기가 너무 죄 지은 것 같으니까 사실 너무 도움만 받았는데 자기의 모든 유품을 태우고 유해도 강물에 던지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나는 제사를 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언대로 이 강에 유해를 뿌렸지. 이 강이 발해 때 멸망하기 전에 발해 군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 여기서? 그래서 이 강에 시신이랑 피랑 엄청 많이 흘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발해 백성들이 너무 슬프다. 여기 슬픈 강이다. 그래가지고 수입풍강으로 그때부터 불렀다고 하는데. 아 그 말이 그게 전에 전에 오다간에 수입풍강이 돼버린구나. 마침 또 이상설 선생님이 이 슬픈 강에 유해가 뿌려주셨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 강이 흘러서 두만강도 가고 동해 쪽도 가고 쭉쭉 흘러서 낙동강까지. 우리나라 한반도로 쫙 끝까지 가니까 그래도 참 흘러서.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좀 되네. 해방은 못 보셨지만 이상설 선생님 유해는 우리나라로 다 와가지고 지금 광복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실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이렇게 크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꽤 강한 나라가 됐잖아. 그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보고 계시겠지? 보고 계시겠지 다. 다 보고 계실 거야. 유업이 앞에 왔으니까 유업이 그냥 가자. 인사드려야지. 이상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정찬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또 뭐 광복도 됐고 또 엄청 작지만 강한 나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하나씩 와서 갈게요. 참민군, 윤승군, 막길 찾아와줘 고맙구나 그리운 고향이다가 사랑하는 나의 주로 수입은 강물 따라 오천리 흘러 올라 마침내 조국에 닿았으니 그저 눈물만 흐른다 유허비에서 차로 10분 거리, 전지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최재형 선생의 고택으로 향한다 불로다르스카야 38번지 독립운동을 하다 이 집에서 체포된 최재형 선생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끌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연애주 한인 최고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형 선생 그는 노비의 아들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후 독립단체를 만들고 의병을 모으는 등 물심양변 항일투쟁을 지원했다 최재형 선생이 그 돈을 조선인들 독립의식, 항일의식을 고치하려고 신문도 막 만들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 독립군을 자기가 만들어서 의병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훈련을 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강대국들 따라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유학도 보내줬지 자기 돈으로 그 때 당시에는 무스크바가 수도가 아니었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 러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년 조선인들 유학을 보내는 거야 자기 돈으로 어 대단하신 분이시고 공부를 시키고 또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배우고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독립운동 그 기반을 다지신 분일 수도 있겠네 아버지라고 봐야지 아버지 어 거의 뭐 시초 어 가르치고 자금 지원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잡으러 왔는데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아버지 피신하시라고 피신하시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차피 많이 살았고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안 잡혀가면 나의 가족들 우리 딸들이 고문받고 고통받을 거 뻔히 아니까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스스로 어찌 보면 스스로 잡히신 거죠 그래서 딸이 마지막으로 봤던 뒷모습이 있대 창문 너머로 일본 분들한테 잡혀서 끌려간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창문으로 바뀌었네 그지 어떤 이쪽으로 오셨겠지 여 어딘가 어딘지도 모른데 시신도 못 찾았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끌려가서 그 당시에 우리 재판도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쏴 죽인 거야 이상설 선생님은 유해라도 수입풍강에 뿌렸는데 최재형 선생님은 지금 지신도 뭐 그냥 어딘지 모르고 어딘지 못 지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지 담담하게 끌려가는 최재형 선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최근 한국 정부는 이곳을 기념관으로 세단장하고 선생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기리고 있다 진짜 있네 바로 앞에 다 있네 그러네 애칭이었다 아 최재형 선생님 집에 나눠 있던 난로를 갖다가 이제 오염 그대로 보관해가지고 놔두고 있네 진짜 그때 있던 게 뭐지? 그때 이제 제자장님이 쓰시던 난로 의미가 있는 거지 별명이 난로였다는 건 진짜 얼마나 진짜 따뜻한 분이었을까 더군다나 이 추운 데서는 난로가 진짜 소중할 텐데 의미가 크지 패치카 최 최재형 선생이 조직한 동의회의 모습도 한쪽 벽에서 만날 수 있다 이상설 선생님이랑 같이 헤이그 특사로 나가셨던 이기종 양계자분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야 되는 안중근 의사 홍범도 장군도 있네 홍범도 장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때 독립활동하고 연애주에서 만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다 그냥 최재형 선생님이 다 지원하고 밑에서 후원하고 최재형 선생님이 총 두 자료를 안중근 의사한테 건넸다고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총 두 자료를 주고 이 거사를 계획을 했을 때도 원래는 그냥 가서 이 또 이런 의미를 처단하자 이게 아니라 총을 쏘고 나면 잡힐 거 아니야 잡혔을 때도 체포돼도 어차피 법정에 섰을 때 러시아에서 되게 이제 영향이 크시니까 힘이 있으니까 재판도 뒤엎을 수 있고 변호사도 다 선임해놨고 러시아 정부랑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서 안중근 의사가 잡혀도 빼올 수 있었는 그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자기가 근데 일본이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재판을 일본 재판에 세워버렸지 아 너무 그게 평생 너무 가슴이 아프셨대 살려내지 못한 내가 안중근을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평생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서 여기 가족들과 남은 부인과 자녀분들을 끝까지 돌보셨다고 이야 뭔가 아이들 자기가 책임지신 거지 끝까지 배치 가셨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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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도 곧은 공질로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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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계속nun 독립문의볲